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로바로 DIY 레시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. 요렇게! 조금 전에 받았던 DIY! 와! 요런 느낌! 방글이의 재료보관함에 쪽지가 있는데 여기에 원하는 재료가 있어요. 요걸 넣어놓으시면 다음에 왔을 때 DIY 레시피를 준다. 자! 어! 있어 있어! 있는데 중요한 건 철강석이 이게 마지막이야. 필요한 재료를 방글이 재료보관함에 넣어둡니다. 오케이! 방글이 찾고 있는 재료 전부 다 넣었다! 난 이런 느낌의 별쟁이었으면 좋겠어. 다운로드 자! 보시죠! 아니 바니라 눈 감았는지 떴는지가 몰라 어? 네! 네! 운동이죠! 오게르 지상교! 포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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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새로운 뭔가 해금이 되는 건가요? 포항! 포항! 오와우! 이야아! 광고효과 있었나 봐요! 와 나 드디어 20채 나 많이 먹어야지 오 어머 별장시공 20채 달성 축하했다고 어머 꼬깔콩까지 썼어 우와 자 다같이 건배 20채를 축하하면 하고싶은일 뭐 뭔데 사실은 말이야 와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와 음악이벤트 어 파라다이스 플레이니 몰란이지 나만 믿으라고 다들 잘 부탁할게 파라다이스 플레이닝 일동 고객님의 미소를 위해 재산을 다해 힘내보자 화이팅 고객님의 미소를 더 짓고 버라다 고객님의 미소 고객님의 미소